고현님께서 상냥하고 따뜻한 쏘디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. 이쁜 DJ 하셔서 좋아요.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. 김문옥님께서 아인들은 어쩌고 두 분이 같이 오셨대요. 귀여운 딸들도 데리고 나오면 너무나 좋을텐데 하셨는데 데리고 나오면 방송이 안되지 않을까요? 생방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네 그거는 뭐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장판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키즈카페. 황정민님께서 어머나 겨디 진짜 약속 지키러 왔네요. 설 연휴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와 고맙습니다 하셨어요. 왕 고맙습니다. 왕 고맙습니다 하셨어요. 이게 뭘까요? 일단 이게 감탄사일까요? 아니면 왕? 아니죠. 이거죠. 왕! 이거죠. 아 그렇구나. 희연씨 왜 그러세요? 감 떨어졌네. 새해도 됐는데 그래. 너무 제쳤어.